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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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올해 새해 들어오셔서 시속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새해 시작을 38킬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전 2층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좀 느리실 것 같은데 이제 아래에 계신 분들은 많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이해하실 줄로 아는데요 교회에 출근을 해서 교회 업무나 신방 몇 개를 하고 나면 벌써 하루가 져가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70, 80대 권사님들은 그러면 얼마나 이 하루가 빨리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참 이 시간이라는 것은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루 24시간을 부여받게 되고 우리는 그 1초 1분 1시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명한 인사들은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가 비로소 성공한다고 입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멈추지 않고 흐르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새해가 되면 서점이나 어떤 문화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랑 밀접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하루에 그 일을 바꾸는 기적 이렇게 해서 미라클 모닝 누구에게나 위대한 아침이 있다고 말하는 콰이어트 모닝 또 출퇴근 시간 활용법 또 짜투리 시간 활용법 또 이 20대, 30대, 40대별로 또 인생을 시작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인생은 지금부터다 라고 하는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라는 그 의미가 같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땅에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 이 땅의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도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리스도인 그들만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참된 지혜자,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새해 벽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실로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영혼구원에 힘쓰는 전도인이 됩니다 다같이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15절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절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을 받는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 정확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확히 봅니까? 즉 세상에 유혹들이 많았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 성도들이라면 그 유혹하는 것들에 분명히 유혹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신앙의 눈동자로서 그 행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항구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것이고 풍성한 물자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화와 철학과 예술이 발달했던 도시는 그 시대에도 극장이 있었고 그 시대에 우상숭배의 신전인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이 헛된 것들에 유혹을 당하지 않고 신앙 안에 서도록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혜자라고 하였는데 성경은 곳곳 지혜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말씀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를 지혜자라고 합니다 또 종칼비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것이 참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다음 16절에서 지혜자들만이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월을 나타내는 헬라어를 카이로스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가 보고 있는 또 가리키는 시, 분, 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월을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언급한 이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생활을 절약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자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끼다 라는 이 헬라의 동사는 엑사 고라조, 곧 건져올리다, 속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인으로서의 일을 해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때가 악한이라 라고 하였는데요 성경의 저자들은 이 시대를 가르켜 믿음이 없고 패악한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곤고한 날, 캄캄한 날이라고 하였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라고 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라고 힘써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제는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영혼구원에 힘쓰는 일을 목적해야 함을 다시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꽤나 오래전 한 TV 프로그램에 이경규 씨가 나왔습니다 또 이경규 씨와 여러 패널 중에 한 중이 나왔는데요 이분도 유명한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경규 씨는 그 중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았는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난 겁니까? 우리는 왜 태어난 겁니까? 그런데 그 중의 대답은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그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대답이지만 그처럼 무책임한 대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교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그들의 인생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유명한 자들을 찾아가 묻기도 하고 유명한 자들의 인터뷰를 보기도 하고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세월을 아낄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밤은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신학교에서 각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단합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 점심 식사도 투표로 정하시던데 총무장론님이 추천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파주 두질이 매운탕이 떨어진 것은 매우 아쉽지만 모든 지회장님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열심을 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로서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남전도회뿐이겠습니까? 여전도회와 건사회, 집사회, 기관들과 또 1월에 있었던 중고대 동기수양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이 모든 모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한 진정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들이 시간을 아끼는 자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일 때 비웃습니다 미련한 모임이다 비효율적인 모임이다 왜 그렇게 모여서 시간낭비를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은 시간을 주인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주 사역에 동참하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 또 각종 모임에 참된 진정한 시간을 아끼는 자로 참여하심으로써 악한 시대,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서도 그 행시를 주의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의 뜻을 줬는 성령 충만의 신앙인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울은 이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 가운데 지혜자로 명암받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 생각과 판단이 부족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는 단순히 안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 생존의 의미요 목적이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석가 핸드릭슨에 따르면 당시에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 했습니다 술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사자들과 음란한 핵인을 통해서 그 신들과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대항하여 술독에 취한 자들은 방탕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술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켜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오직 충만을 받으라 이는 성령의 충만의 일이 단회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주셔서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그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성 박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에게 충만한 자가 술에 취한 자처럼 규율이 없거나 미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단정하고 직무에 충성하면서 강력한 도덕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진정 세월을 아끼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경향 희년의 귀한 영적 흐름 가운데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실로 어렵기만 할 것 같았던 예배당 헌당은 희년을 지나 오늘 지하 1층 그 끝에서 헌당 기념관 재막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까 재막식에 참여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참 너무나 디자인이 잘 돼 있었고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이름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에 가득한 자들의 이름으로 적혀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실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았을 때 드러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주의 뜻을 알고자 올해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더, 두 배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헌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운동을 힘껏 실행하는 성도들은 진정 자신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을 마음으로 받고 행하는 자들이야말라 말로 세상의 방탕에서 벗어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는 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해낼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장망선 같은 세상에서 교회로 한 번 더 발걸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에 거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회원 중 하나를 더 작정하는 것 이것은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물질도 물질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현실의 물질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며 하늘 창고에 물질을 쌓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대 후원 회비 두 배 더 작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교지와 신학교와 별림들을 더욱더 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 세계와 운동과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감당하게 되는 운동이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사명이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일에 전심으로 빠져들어가는 성령 충만의 경향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다가오시면서 악수를 남자들끼리는 청하는데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 더 그리고 좀 남자끼리는 좀 부끄럽지만 두 배 더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이해하는 자가 되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권력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음란에 취하지 말고 사람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에 거하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자로 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반드시 이해하시는 성도님들로서 자신의 인생을 쏟는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진정 세월을 아끼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감사와 찬송과 경여함으로 채우는 예배자가 됩니다 다같이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그리스도를 경여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성령 충만한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계속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기록된 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시는 구약의 시편들입니다 찬송은 성도들이 성령의 가마를 받아서 지은 노래로 신령한 노래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의미함으로써 그 가사나 내용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를 고백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서로 화답하라고 했는데 서로 힘을 모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였는데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는 것은 인격 깊은 곳에서 울리는 찬양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만이 가능한 찬양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사도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란 좋을 때 뿐만 아니라 환란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데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 아래 거하고 그분의 섭려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여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은 겸손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경여하고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에베소교의 안에 유대인 신자와 또 이방인 신자 간이 대립이 있을 때 이것으로서 서로 경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여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는 건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는 자신의 전 삶을 찬양과 감사와 겸손으로 채워가는 예배자가 될 것을 바울은 힘써 말한 것입니다 한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없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있네라는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미국에 그랜마 모지스라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의 국민 화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처음 붓을 잡은 시점은 그 할머니 연세 75세대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101세까지 사셨는데 그때까지 참으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만약 모지스가 내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새 일을 시작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녀의 업적은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하루 소중한 인생을 한 폭의 캠퍼스에 그려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인생을 소중히 어겨 남겨진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물며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의 주권자가 모르는 세상은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시름을 잊어보고자 그들이 지어낸 유행가를 부르고 또 부르겠지만 잠시 동안 위로를 주다가 떨어져 버리는 한순간의 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에게는 부를 찬양이 있다 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찬양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평생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평생 인생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환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보시면 참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그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고통과 환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시간을 부여해 주신 분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종교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범사의 감사라고 또 그리고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채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전 영역을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경혜와 순종으로 채우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새해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가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착지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붙잡아 드려는 목적을 두고 아주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눈가에 주름이 사라지는 아이크림 탈모가 사라지는 신약 발표 저도 상당히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세월을 아끼는 축에도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시간을 붙잡을 때마다 더 비참해지고 더 그것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에게 시간이 가는 일은 즐거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지는 저 죽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전 인생을 예배함에 있어서 바쁘게 움직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도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쁘고 우리도 바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쁨과 우들의 바쁨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바쁨은 저 죽음을 향해 있고 우리의 바쁨은 저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영원구원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의 뜻, 이 교회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힘써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자신의 전 인생을 찬성과 감사와 경외함으로 채우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쁘십니까? 올해도 우리 경향이 달려온 50년의 해수대로 예수 세계와 운동으로 인한 이 교회 운동 때문에 바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악한 시대, 지혜 없는 자들이 가는 사망의 길이 아닌 참 지혜자들이 걷는 생명의 길을 위해서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전도인으로 주님의 뜻만 따르는 신앙인으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헌신하는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게도